다음 가수는요, 트럭게의 제간둥이 현진우입니다. 가슴 답답하게 고민하지마 때가 되면 잘 풀릴 거야 사랑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있잖아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마 때가 되면 꼭 만날 거야 우리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인생이 별거 있냐 사랑이 별거 있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콩자라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우리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우리네 쿵짝 인생 멋진 영화처럼 잘 살아보자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내 인생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신나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콩자라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콩자라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사나이 가는 길 쿵짝 인생 멋지게 살아볼란다 사나이 가는 길 막지를 마라 인생의 후회는 없다 인생의 후회는 없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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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